아빠 힘내세요. 엄마도 힘내세요. 동생, 언니, 오빠 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정책택배 풀어보는 최혜정입니다. 제가 부른 노래에 정책택배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요. 다들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우리 삶에 없어선 안 돼. 어? 택배가 도착했나 봐요. 어떤 정책인지는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우와, 택배다 택배. 언제 받아봐도 행복한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택배는 가족 지원 정책인데요. 과연 이 안에 가족을 위한 어떤 지원과 정책이 들어있을지 바로 열어볼게요. 택배 오픈. 자, 어떤 게 왔을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아기와 그리고 아기를 위한 아기 띠네요. 새해 임신과 출산으로 가족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건강하고 든든한 가족 계획을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소중한 아이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부모님을 위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확대 지원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아이를 낳고 초기에 들어가는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 정책인데요. 지난해 첫째, 둘째 상관없이 200만원씩 지급되었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올해 1월 1일 출생하부터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쭉 300만원으로 첫째보다 100만원을 더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데요. 첫 만남 이용권답게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꼭 챙겨보세요. 이렇게 출산을 앞둔 가족뿐 아니라 아이와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난인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소득과 상관없이 난인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난인부부 시술비가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에만 지원됐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이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상관없이 난인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4월부터는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 생식술비용도 일부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가족계획 세우실 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미수가, 선천성 이상하에 대한 의료비에서도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임산부와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선천성 이상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경우 기한이 기존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그 이후라도 의사소견 시 예외기간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죠? 이제는 온 나라가 함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드리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택배 상자 열어볼까요? 오! 육앞의 수품인 기저귀 그리고 젖병 분유네요. 왜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아우 기저귀값 벌러나왔어. 아휴 오늘도 분유값 벌었다 벌었어. 부모가 되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으시죠? 그래서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정책과 지원 소개해드릴게요. 올해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출산 및 양육비용이 부담스러운 부모님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기존 월 70만원이던 영세아동 부모급여는 매월 100만원, 월 35만원이던 일세아동은 매월 50만원으로 오르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엔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엔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됩니다. 올해 1월 1일 지출금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관련 비용 부담이 조금은 덜어지겠죠? 그쵸? 궁금한 다음 택배 바로 꺼내볼게요. 오! 이건 뭐죠? 음! 상긋한 커피향이라는 걸 보니 이 여유로움의 상징! 따뜻한 라떼? 어? 근데 이 라떼를 보니까요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라떼파파! 다들 들어보셨나요? 스웨덴에서 유래된 라떼파파는 한 손에는 커피를 다른 한 손에는 유모차 손잡이를 잡은 육아의 적극적인 아빠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엄마도 아빠도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쓰기에는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일을 쉬면 가게에 부담이 생기고 아! 한숨이 절로 나오죠. 이제 한숨은 그만! 육아휴직 동안 부담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만 비과세가 적용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로 우리 가족의 경제적 안전성을 갖추고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부모님들에게 정말 좋은 변화를 불러올 것 같네요. 다음은 어떤 택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와! 장난감 블록이네요. 우리 아이들을 돌보려면 여러가지 프로그램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합니다. 지원 가구도 작년 8만 5천 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대폭 확대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로 1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는 90% 지원,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아이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적 도움이 절실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엄마, 아빠의 근심, 걱정을 멀리 멀리 날려버리는 2024년 가족 지원 정책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여러가지 혜택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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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